성탄절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크고 화려한 트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자칫 성탄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특별한 트리를 만드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조유현 기자입니다.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거리 곳곳에선 휘황찬란한 트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목은 알고 보면 굉장히 소박한 장식에서 유래됐습니다. 기원전 주후 6, 7세기경 유럽의 성탄전의 연극에서 낙원의 배경으로 생명나무를 세우며 시작된 성탄목은 구원의 이야기가 담긴 상징물 단 4개의 장식으로 꾸며졌습니다. 그것은 타락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인 사과와 이사야 35장에 등장하는 메마른 광야에 핀 장미꽃,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과자빵, 그리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불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조차 이런 성경적 의미를 실현한 트리를 찾아보기 힘들어 성탄 본연의 의미까지 퇴색돼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는 성탄트리의 성경적 의미를 알리기 위해 매년 학생들과 함께 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세문환교회는 2001년부터 매년 교회와 광화문 역사 안에 성경적 의미를 담은 트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성도뿐 아니라 주1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 번 더 되새겨볼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탄 목이 세상의 성탄 목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탄 목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궁금증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성탄 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 성탄 목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탄 트리를 통해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